와우 와우 어때? 물을 갈구하지 애가 자꾸 물쪽으로 가잖아 여기 물고기 차라 그래 물고기 차라 계속 물쪽으로 인도하네 야 근데 이게 굴러간다는게 개 신기하네 지인님 두개 감사합니다 응 운전 좀 한다?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니? 그래도 오빠들 중에선 내가 두번째로 잘하지 않아? 못봤다 응 야 내려 야 저거 타자 알았 내가 신세계를 보여주지 야 타 어 뭐야 야 죽여 왜 죽여 그래 잘했어 가자 어때 이런 여자 좋다 좋다 가자 뭐야 뭐야 저 앞에 또 있잖아 필요없어 무시 쏘지마 쏘지마 별 하나도 없어 도착 오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하오오오오오오 어때 어때? 좋아 가자 스턴트 몇 개 보여드릴게요 나 오빠 머리 쏘면 어떻게 해 이거 잘못하다 뭐라고? 오빠 머리에도 조준이 되네 이게 ...조줌마 이게 산악 바이크라 좋아 좋아 오 나이스 다 털자 오빠 총알 있지? 어? 총알 있어? 아니 가로질러가 저기 서인정이 안찔리네 여기 카고맘이 있다는데? 여기에? 돌아보자 내가 한번 둘러볼게 돌아다녀 보자 뭐야 이거 경찰 나 경찰 있잖아 여기 진짜 있네? 카고맘이 여기 있어 안되는 거 알지? 카고맘 아니야 이거 아닌데 저거 핵인데? 일단 따돌리자 알았어 없어진다 이제 카고맘 어딨어요? 점이라는데? 경비행기 뜨는 곳에 어? 오빠 뭐하는거야? 아니 다 뛰어 뛰어 야 야 오토바이 세워 오토바이 아이세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허 ASH 누구리! 으허헣!!! 도와줬는데 아무도 말을 안해 아 나 누.. 나 비행기 어딨나 보고 있었는데 하핰 아 웃겨 이제 없어지겠다 거기에 있는 거 아냐 삼성이 인터넷이 문제가 있대요 지금 인터넷이 끊기셔서 저는 지금 카우밤을 찾고 있습니다 카우밤 푸부부님 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랜덤으로 뜬다는데 랜덤으로 근데 안 뜨잖아 보자 나 헬기도 있고 여기 대기하면 어디나? 내가 치워볼까 헬기를? 야 치워보자 이거 둘 다 넌 헬기 치워 나는 비행기 치울게 오케이 그냥 다른 데다 놓으면 되지 버려 버려 오케이 그런 거 잘하지 내가 와 나 헬기 처음 타봐 와우 뜬다 난가 이거 이거 그냥 가까운 데 버리면 되나? 어 아니 착륙 못하는데 그러고니까 와 지도에 저렇게 표시가 돼 개쩌네 뭔데 저게? 나 착륙 개잘했어 됐다 메이데이 오오오오오오오 넌 멀리가면 안되니까 말이지 딱하산 됐어 됐어? 어 어딨지? 저있네 터졌어 나 데리러 와 뭐? 나 데리러 와 뭔 소리야 나 지금 헬기 버렸어? 어? 헬기 버렸어? 어어 그러면 오토바이 끌고 와 알았어 기다려 거기 딱 기다려 오고 있어봐 거기로 내가 빠를 거 같아 근데 나도 안돼? 나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오토바이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오토바이 어딘데? 거기 경기 비행기 옆에 세워뒀잖아 어디? 왜 없지? 너 손모가지다 너 죽는다 진짜 오빠야 오빠가 왜 없으면 죽을래 거짓말 치지마 진짜야 봐봐 폭풍기가 없잖아 어디 뭐야 왜 헬기 다시 생겼어 헬기 치우랬잖아 갖다갔는데 헬기 치우랬잖아 헬기 치우랬 내가 치운다 까다놓고 와 아니 갖다 놓고 여러분 저 왔어요 얘가 자꾸 밑장 뺀다 아니 갖다 놓고 왔는데 분명 여러분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서 랜덤으로 생긴데 빨리 계속 버려 저 비행기 뭐야 어딨어요 여러분 어 비행기 저거 뭐야 어 여기 비행 전문이죠 저거! 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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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나이스한 착지 거기 거기 진한 도로가 그 비행기 도로야 진한 도로 가셨네요 네 저거 또 나왔네 아 왜 이렇게 계속 나온다니까 그냥 터뜨릴래? 다 터뜨려 이거 이것도 일이네 아니 그냥 총 쏴서 터뜨려지나 언제 쏴 너 비행기 맡아 비행기 좀 빌려줘 난 다시 버린다 아 비행기 한 대만 놔둬줘 계속 버려야돼 아니 나 타고 가게 어딜 타고 와 나 다시 타이타는 찬체로 갈래 고고고고 야 잠깐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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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들어가 보면 됐어 한 대도 처리했어 다녀오겠습니다 야 너 헐게 나왔잖아 왜 안 아 오빠 왜 안 치워 뭘 헐게 있잖아 여기 밑장 빼네 치웠다니까 아니 안 치웠고 봐 밑장 빼지마 방금 치웠어 뭔 소리야 밑장 빼네 오빠 오빠 안되겠어 오빠 오빠 안되겠네 진짜 빨리 치워 알았어 어딨어 왜 밑장을 패 뭐라고 건방진게 오빠 무서운줄 모르고 복수할거야 다시 버린다 응 으 으 여기 안에도 비행기 있어 보리고 와야겠다 트레스 호추 오빠 이 비행기 어떻게 날았어? 뭐 그냥 똑같애 네? 앟 랩제가 있다구요? 랩제있대! 그게 뭐야? 랩제? 카고밤이 나오려면 랩이 어느정도 돼야 된대 그걸 얘네들이 어떻게 알어? 그.. 이십 이십이.. 나 랩 이십 안되는데 나도 안돼 또 헬기 나왔어? 이십.. 딴방송에서 봤대 아.. 그.. 랩제인가봐 그런가봐 오모 오빠 타 그래 내가.. 내가 운전하면 안되겠니? 아니야 가자 어디 가고 싶어? 핑 찍어 타서 타서 핑 찍어 내가 데려다줄게 알겠어 오모님 일곱키로 핑각이 감사합니다 내려 아니 오빠 타 알았어 어디로 가자고? 핑 찍어봐 군부대 핑 찍어 너무 위험하게 타는거 같애 나 아니야 군부대 핑 찍어 알았어 후후님한테 감사합니다 군부대 어디야 어딘지도 몰라? 기다려봐 군부대가 어디냐며 비행기 탈래? 비행기? 어디? 여기 여기 알았어 둘 다 느리기때문에 아무거나 타 비행기야 그래도 운전하기 편하니까 빨리.. 뭐? 프로펠러에 뭉개졌대 뭐하니? 뭉개졸어 몸이 프로펠러에 개그하네 갈게 아 나 저렇게도 죽네 오빠 조심해라 아까 죽은 기억 생각나 일로 오지마 타! 알았어. 뭐라고. 아 잠시만. 됐겠지? 빨리 타 빨리 타. 간다. 응. 가자. 간다. 안타? 안타. 왜 안타? 오 나이스. 스무스 아직. 핑 어디갔냐? 핑 몰라. 핑 찍어 빨리. 핑? 내가 생각하는 저것이 맞는지는. 어머님 솔직하게 말할까요? 뭐요? 잘 몰라요. 후추야 너 군부대 쪽으로 가지? 나 군부대야. 아 그래. 그럼 후추 쪽으로 가면 돼. 오케이. 여기다. 찍어 왔어. 근데 여기 차가 없으니까 한 명은 차 좀 구해다 줘. 제로노님 배속기로 써부터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내가. 아니 선행아 너가 내려. 어? 중간에 너 낙하산 있어? 낙하산 몰라 펴봐야네. 그러면 내가 내릴 테니까 바로 운전대 잡아라. 아? 뭔 소리야. 안해. 바로 운전대 잡아. 오빠. 비행기 폭탄하지마. 아니. 내가 내려서 차를 가져갈 테니까. 바로 운전대 잡으라고. 아씨. 조용히 해 오빠. 나 운전대 잡아. 아. 내가 먼저 내릴게. 차가 내려서 내렸거든. 이거 낙하산 없어. 나. 오빠 살려줘. 망했어. 그니까 운전대 잡으라니까. 바로 운전대 잡아야지 뭐하는 거야. 아. 장난해? 아. 됐다. 난 안전하게 자격했지. 차만 버리면 돼. 어. 낙하산 계속 나와. 부럽다. 낙하산이 없어. 낙하산 살 수 있지 않나? 샀어? 오빠도? 상글로. 아. 어. 뭐야 이거. 사람치네? 네. 도서관 항로님 두개로. 변경해 감사합니다. 여기서 오모 오빠 기다리자. 좋아. 딱 좋다. 이차. 딱 좋다. 내려. 벤이다. 벤. 오. 낙하산 총알 상점에서 살 수 있대. 어. 나 산 기억이 난다. 나. 나. 파이퍽. 진짜. 내가 타지 못된. 이 상태를 끊는다. 이 상태를 structures만 수킬 수 있습니다. 좀 더 걸릴 것 같아 좀 더 걸릴 것 같아 뭔 소리야 그게 우왕군님 한개 감사합니다 거기다 왔어 거기다 왔어 랜드민님 한개 감사합니다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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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조심 나 타고 있는 거 알지 빠지 말라고 했지 다리 쨌잖아 이 정도 됐나 응 넘어볼까 너무 멀지 않나 아니야 어 오빠 어 빨리 빨리 내 거 봐줄게 가끔 왜 이래 못해 차라리 앞으로 박아버려 됐다 최대한 옆에 붙었어 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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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쭈구리 아 뭐하니 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해서 오빠 쳐 비껴봐 내가 해볼게 됐어 오빠 짜증나 됐어 난 됐어 난 됐어 완전 왕 짜증 빨리 넘어와 내가 같이 가 오빠 총알 없잖아 그니까 나 총알 나 총알 좀 줘 엑스로 줄 수 있어 엑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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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껀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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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예스 가자 그럼 내가 야꼽바 따로 잡아줄게 나 믿지 내가 총알로 다 아 저기 많아 오빠는 왜 그쪽으로 가 응 잡아야지 저거 잡아야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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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야, 총을 그러면 그 코앞에서 맞는데 개악하다니 그니까, 총할 때 빠따로 가는 게 그게 무디수지 아니, 빠따로 한 대만 맞으면 훅 간다니까? 나 죽었어 너 죽었어? 어 개트롤이네 누가 누구도, 트롤, 트롤, 트롤 앗! 죽었어? 어 개트롤이네 에잇? 야, 기다려봐, 야, 총알 일단 총알 파밍 좀 하자, 쟤들이 잡아서 아, 나 왔어! 야, 총알이 없어 어디 있어 일단 빠따들고, 애 좀 패자